윤감사 훤히 2조절왕 때 한 번은 윤상 두수와 마주 앉아서 어떤 문사의 시를 평론화했는데 그 시의 단점을 많이 지적하였다. 윤상이 말씀하셨다. 윤사가 모처럼 처하다는 명예를 얻었는데 자네가 일개 2조절왕으로서 난데없이 깎아내리니 그가 만약 듣는다면 어찌 그 마음이 언짢고 섭섭한 것이 없겠는가. 의당 그 좋은 것은 칭찬할 것이오. 그 단점일랑 언급하지 말게.